그만하세요 아 여기가 어디지 어디라고 말하기도 귀찮다 빨리 일어나 뭐야 다 어디갔어 그 여자는? 그 여자는 어딨어 왜? 지옥에 도 데려가려고? 뭐? 지옥? 그게 무슨 소리 너는 바로 지옥행 어? 때려줘 뭐야 이 새끼 아 맞다 나도 가서 보고를 해야지 아우 지겨워 그놈의 술 딱 봐도 술 먹고 사고치게 생겼네 쟨 또 뭔데? 빨리 설명 좀 해달라고요 쟤가 왜 여기 있는데요 조용히 안 해 이 녀석은 길에서 아니요 저 남자친구 있어요 괜찮습니다 아니 그냥 술 한잔 하는 건데 남자친구 있으면 어때 몇 명이서 왔어요 같이 놀아요 저희 진짜 재밌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 남자친구 기다리고 있어서요 씨름이 싫다 하지 무슨 남자친구 핑계야 아까부터 혼자 있는 거 다 봤는데 왜 이러세요 진짜 이거 놓으세요 어?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던데 이거 놓으시려고요 오 화내니까 더 귀여운데 야 이 새끼야 그거 안 놔? 너 뭐하는 새끼야 오빠 어? 남친? 진짜 남친 기다리고 있었네 니들 뭐야 죽고 싶어? 뭐하는 짓인데 오빠 그냥 가자 아우 죄송합니다 그런 짓도 모르고 드럽게 튕기는 줄 알았지 뭐예요 죄송합니다 응 개뿔 언제 봤다고 자꾸 새끼래 죽으려고 뭐? 한장 시리 야 여자랑 있다고 센 척하고 그럼 진짜 센 줄 알지 하지 마세요 왜 때리고 그러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저기요 경찰 불러 너네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나 무서운 거 없는 사람이거든 야 저 새끼 좀 봐 한 대 맞고 저 걸로 하면서 똥퐁은 야 그냥 가자 왜 또 이래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냐 아 됐어 이런 놈은 여자 앞에서 제대로 개쪽당해봐야 한다니까 야 뭐라고? 너 일로와 그렇게 깝죽거리다 한 대 맞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박아 사망한 녀석입니다 그럼 그냥 패버리자 뭐? 내가 죽은 거야? 그 자식한테 맞아서? 그래 너처럼 멍청한 애들이 종종 오곤 하지 시끄럽다 빨리 데려가 따라와 이 자식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 보내줘 싫다고 야 이거 안 놔? 이거 놈 넌 진짜 죽었어 너 같은 놈들이 겉모습만 우락부락 무섭지 막상 붙으면 놓으면 죽었어? 진짜? 그럼 놓는다 간정치기 간정치기 맞고 기절을 해? 약을 빠지마 가만있어봐 제가 이대로 죽으면 그 남자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지? 살인범이 되는 건가? 악들이 네 팀장님 그 자식 얼른 돌려보네 엄한 사람 범죄자되게 생겼어 저기요 일어나보세요 저기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백번첨은 마법을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양아치진 안하겠습니다 꼭 지옥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다시는 양아치진 안 고춧가루